통일전망대를 뒤로 하고 온길을 되돌아가다 보니 한 마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적하다 못해 인적까지도 드문 이 마을. 식당이 존재하긴 할까요? 식당이 있긴 하다는 건데. 일러준 곳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가 최북단 식당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북단 식당 드디어 찾았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자마자 통일전망대 및 세관 등 근처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식당이네 여기까지. 민뚜선 바로 밑에 있는 최북단 식당이죠. 명파리 마을은 최북단 마을로서 지금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최북단 식당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남단 식당은 짜장면이라면 최북단 식당 메뉴는 가름 아닌 김치찌개. 김치찌개 전문점 아니냐 오해 마세요. 이 식당에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고개 받을 겁니까? 주문 안 해요. 식당인데. 여기는 그냥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나오는 메뉴대로 그냥 밥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그래요. 저희가 따로 주문 안 해도 항상 푸짐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주문 따윈 없다. 주는 대로 먹어야 하지만.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차량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평상시도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만족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 세관에 계신 분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푸짐한 반찬 가짓수. 즉 양뿐 아니라 음식의 질. 맛 또한 중요할 텐데요. 매일매일 틀리게 나오니까 음식이 다 맛있고. 오늘 저미를 전혀 안 씁니다. 전혀 저미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죠. 그나그나 반찬이 바뀌니까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올까 기대가 되고. 좀 설레기도 하죠? 그렇겠네요. 손님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메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침은 출근하시느라고 불실하게 드시고 오시는데 점심 한 끼라도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요즘 요놈 몸값이 하늘을 찌르죠. 삶은 문어를 통질한 후에 거두절미하고 씹기 좋게 썬 다음에 가진 양념과 함께 묻혀줍니다. 이게 본 메뉴로도 손새로는 문어 무침인데 반찬으로 내는 게 아주 기본이고요. 손님의, 아 사장님의 통큰 반찬 퍼레이드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네. 능이예요. 능이버섯? 네. 이거는 우리 아저씨가 산에 가서 직접 따 갖고 와서 지금 현재 한 20kg 이상 저장돼 있어요. 귀한 거네요. 1능이, 2표고, 3송이로 불릴 만큼 버섯 좀 으뜸으로 치는 능이버섯도 사장님의 손을 거치면 요렇게 능이버섯 무붓음으로 변신합니다. 여기도 반찬이 주인공이네요. 끝이 아니고요. 꽃게 무침에 해녀가 금방 따온 미역으로 만든 미역 무침까지. 아 이거 손품이 정말 많이 듭니다. 밑반찬을 홀로 정석스럽게 이렇게 만드시는데 여섯 가지 밑반찬 준비가 끝나면 이제는 찌개 차례입니다. 김치에 돼지고기를 올려주고요. 손으로 그냥 숭성숭성 썰었습니다. 게다가 한 시간 동안 가시마, 멸치 등 다섯 가지 재료를 넣고 우린 국물을 더해서 끓이면 완성이 됩니다. 최북단 고성에서 찾은 맛은 바로 인심이 가득 담긴 시골 밥상. 사장님의 인심이 넉넉하게 담겼기에 오는 손님들이 불평 하나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찾은 맛 짜장면대. 대한민국 최북단으로 가면 강원도 고성에서 찾은 맛이 있습니다. 시골 밥상의 한판 승문네요.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우리나라의 끝은 어디신가요? 참 멀리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최남단, 최북단으로 발품을 팔아서 다니는 이유는 위치가 많은 특별한 맛은 아닐 것 같아요. 맛있어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남단 위치한 중국집은 특허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듯이 특별한 맛을 자랑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최북단 한식집은 그날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두 곳이 다 가기가 힘들거든요. 최북단에 있는 식당보다 더 높이 있는 곳은 병사식당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손님들이 정말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양쪽을 모두 한 번에 가기는 힘들고요. 힘들죠. 아홉 시간이니까.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다른 생활 방식으로 무병장수를 꿈꾸는 어르신들을 만나봅니다. 김재현 하셨습니다. 장수만세 오늘 만나보실 주요.